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먹어볼거는 신상과자거든 짠 혜태OS가 새로운 맛 쿠키앤크림맛이 출시됐어 OS 쿠키앤크림 롯데마트에서 4780원이야 롯데마트에서 4780원 근데 여기 보면은 쪼그맣게 희망소비자가격 6000원이라 써있거든 원래 정상가격은 6000원이야 원래 정상가격 6000원인데 그나마 롯데마트에서 세일해서 4780원 원래 정상가격 6000원 원래는 12개 들어있는데 짠 보너스로 2개 더 붙어있는 걸로 샀어 이게 2개 붙어있는게 가장 맨 앞에 파는게 보너스 2개 붙어있는거거든 그래서 가장 맨 앞에 진열되어있는걸로 보너스 2개 더 붙어있는 걸로 샀어 보너스 2개 더 붙어있는 걸로 샀어 그럼 총 14개 이거 원래 12개 보너스 2개 해서 14개에 4780원 주고 샀어 아무튼 먹어볼게 보너스 2개 더 붙어있는 걸로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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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재가 먹어볼게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안에 빵 부분이 오리지널 OS는 빵 부분이 약간 하얀 색깔이잖아 근데 여기는 약간 빵 부분이 약간 빵 부분이 색깔이 약간 약간 어두운 색깔 빵 부분이 약간 어두운 색깔이야 갈색이야 갈색 음 음 안에 안에 이렇게 쿠키가 조금씩 박혀있어 안에 보면은 잘 잘 안 보이는데 안에 안에 이렇게 쿠키가 조금씩 박혀있어 안에 쿠키가 조금씩 박혀있고 약간 쿠키 앤 크림 맛이 나 쿠... 쿠... 쿠앤크 아이스크림 있지 쿠앤크 아이스크림 약간 쿠앤크 아이스크림 맛이 나 음 맛있어 하나 더 먹을게 하나 더 먹을게 OS 쿠키 앤 크림 순두두두두 쿠킹 쿠키 앤 크림 PAUL 안에 쿠키가 조금씩 박혀있거든 쿠키가 조금씩 박혀있어 안에 이렇게 잘 안보이는데 안에 쿠키가 조금씩 박혀있어 맛있어 맛있어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 맛이 약간 나는데 맛이 은은하게 나 아이스크림 쿠키앤크림 맛이 진하게 나잖아 쿠키앤크림 맛이 은은하게 나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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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